북한이 오늘 정오를 기해 남북사회의 모든 연락채널을 차단, 폐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어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간 정례통화가 부분적으로 파행을 겪은 데 이어 북한의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남북정상 간 핫라인은 물론 당국 간 모든 연락수단이 단절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북한이 이 같은 선언을 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담무단살포에 대한 반발입니다. 아울러 대남 압박 및 한반도 긴장고조를 통해 장기간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협상 재개의 실마리를 얻으려는 의도로도 분석됩니다. 그러나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남북 두 정상이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거치며 어렵게 쌓아올린 신뢰와 믿음을 훼손하는 조치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남북 간 연락채널의 정상적 운영은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전쟁 위험 억제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이를 폐기하는 것은 대결과 적대의 과거로 퇴행하자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우리 정부는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 정상 사이의 합의 정신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 역시 우리 정부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의지해 화답해야 합니다. 일부 극소수 집단에 의한 대북 전단 무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향한 문에 빗장을 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남북 연락채널을 폐쇄하겠다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정신에 따라 남북 합의사항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대북 전단 무단 살포 등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해온 문제들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보수단체가 오는 25일 또다시 대북 전단을 대량 살포하겠다고 나선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